안녕하세요 안과 상담위 최태훈입니다. 드림렌즈도 수명이 있고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면 렌즈 자체에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렌즈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경우에 각막 곡률이 원래의 상태로 보온이 돼야 하므로 렌즈 커브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기존에 착용하시던 드림렌즈를 약 한 달간 착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현재 가지고 계신 드림렌즈와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안과의 내용원에서 자세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